이번 주에는 일본은행과 연준 그리고 또 영란은행까지 차례대로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슈퍼위크를 맞은 가운데 각국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부터 약 이틀 동안 열리는 BOJ 통화정책회의가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통화정책회의를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도움할수록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미국 증시부터 점검해보겠습니다. 약 2주 전이었죠.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상승동력을 잃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은 바 있는데 지난 주말에도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증시 앞서서 요즘 환절기 있죠. 그리고 환사도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시청자분의 건강부터 증시라든가 경제보다는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2주 전서부터 우리가 향후의 증시협과 관련 없이 주가가 높게 올라간 종목을 중심으로 차익실현을 많이 권유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개별 종목을 말씀드릴 게 없기 때문에 증시 전체 차원에서는 차익실현을 권유를 했는데요.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 FMC 3월 회의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난주에 발표했던 2월 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말드 인플레이션 셧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렇게 돼서. 마침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소위 피벗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지난 주말에 미국의 10년 물 극채 금리가 4.3%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미국 극채 수익률이 4.31%까지 갔죠. 그래서 벤커브 아메리 같은 경우에는 4.5%도 재돌파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왜 이런 피벗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냐면 사실상 이것이 인플레의 마지막 라스트 마일 부주의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똑같은 금불가를 잡는다 해도 페드의 힘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6월 달 FMC의 기대율이 많이 하향 조정됐죠. 시청자 여러분 6월 달 FMC의 금리 인하 기대율은 3월 달에서 연기됐고 그다음에 6월 달의 금리 인하 기대가 2월 달 CPI라든가 PPI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 90%까지 육박했었어요. 그런데 2월 달에 CPI가 PPI가 나오기 위해서 지금 한 55% 정도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시장에 반영돼서 한편에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다른 한편에는 국채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차에 실현을 내서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런 가운데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돼 있는 선진 3개국,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영란은행의 회의가 있어서 어떤 변화가 될지 정시 변곡장과 맞물려서 굉장히 주목되는 사항인데요.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일본은행 회의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중요한 내용이 있던 만큼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공식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대기업 임금 상승률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언론의 대본다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일본의 회의 관련해서 일본의 대기업의 임금 인상 요구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13일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한 적이 있어요. 대체로 보면 예상한 데는 나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왔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시겠다는 아까 조윤지 캐스터께서도 간단히 요약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수치상에 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은 5월달 춘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일본 경제에서는 5월달 춘투는 사실 경제 흐름을, 증시 흐름을, 또 N달러 한 흐름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사라고 할까요? 이게 1990년대에서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킬레스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일에 발표했던 일본의 대기업의 임금 상승률이 춘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만큼 될 것이냐. 다르면 노조는 당연히 임금 인상률 높겠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률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얼만큼 수용하느냐. 그런데 격차가 심하다? 그러면 춘투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은 노조의 5.85%입니다. 아마 수치상으로는 94년 이후의 최고치인데요. 작년에 3.58% 현상이 있거든요. 이번에 통계가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최소한 4에서 5% 이상이 될 것이다 하고 공식 통계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식 통계가 5.18%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저 수치 보면 5.85%를 5.28% 되니까 거의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했다 이렇게 부의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춘투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렇게 부의했습니다. 이거로 일본은행의 회의가 해서 마이너스 금융 해제, 엔저가 포기되느냐 하면 일본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중요하죠. 중소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가업이 1대, 2대, 3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은 사실 일본의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결정한다 이렇게 부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번 주에 중소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권을 보면 대기업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수용한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5.85%죠. 이 수준을 거의 임박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일본이 1월인 30년 과정에서 시생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모색되는 시점에서 보면 일본의 근로자들도 자기의 생활 고충을, 누적된 생활 고충을 출구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상당이 된다. 만약에 이것이 소용되지 않을 때에는 5월달 춘투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중소기업들의 임금 상승률이 대기업에 버금될 수 있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에다가 일본 행거회의에서 일본 의회에 증권해서 임금과 물가 간의 비시어스 사이클, 악순환고리가 형성됐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에다 총재 임금과 물가 악순환고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챔 피디랑 같이 자막을 통해서 사실 임금과 물가 간의 악순환고리가 형성됐을 때 어떤 고리가 형성되는지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됐을 때 어떤 고리가 형성되는지 한번 고리 차원에 보겠습니다. 시행자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다가 임금과 물가 간의 선순환을 했는데요. 이게 임금과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경제 입장에서는 악순환이기 때문에 저는 악순환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레가 지금 상승하죠. 그러면 실질소득이 근로자들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추가 임금 인상 요구가 되겠죠. 그러면 인프레가 이렇게 발상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리가 형성됐을 때 사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실질소득 감소되는 게 왜 그동안 희생되느냐 하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안을 지금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투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리가 형성됐을 때 왜 우회에다가 왜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고리 형성 여부에 굉장히 중요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임금과 물가 간에 악순환 고리가 됐을 때는 중앙은행, 일본의 입장에서는 물가부터 차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차단시켰을 때 어떤 고리가 형성됐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임금은 금리를 올리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런 얘기가 다 여기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겠죠. 그러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임금 인상 요구가 자제되겠죠. 그러면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경기적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민간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임금 인상이 자제되면 기업의 임금 인상 부동이 감소되면서 채산성이 증대되겠죠. 기업의 설비체가 늘어나겠죠. 경기 된다고 보이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 요구안이 나오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요구안이 나오기 직전에 우회 따위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금과 물가 간에 악순환 고리가 될 때는 이렇게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 허는 고리가 두 개의 고리를 통해서 우회 따가 왜 강조하느냐. 그런 것을 명확히 시청자분도 이어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전환점이 놓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단독직입 쪽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론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네. 사실은 올해 들어서 BOJ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대해서는 3월 해제설 그리고 사흘 말에 있으면 4월 해제설 이 두 개 놓고 아마 우리가 3월 13일에 이렇게 해서도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어떤 쪽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입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50-50 한 50대 50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대기업의 임금 인상 요구를 나온 이후에 3월 해제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3월 해제설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일본의 3월 회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일까지. 그런 과정에서 BOJ와 우에다가 과연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3월에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앞서 그 고리를 본다면 경기의 부담이거든요. 경기의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다. 그러면 4분기에, 작년 4분기에 성장이 플러스 0.4% 나는데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 버팀목에 유일하게 설비 투자 증가한 것이 결국은 플러스 0.4% 나온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다, 금리를 올린다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가 감소하겠죠. 이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4분기에 성장이 플러스 0.4%의 민간 소비 기여도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일본 입장, 국민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 일본 국민들은 같은기나 저축 성향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 올라가, 그러면 저축 성향이 더 높아지면 세이빙스 패러덕스, 전략의 역설이 걸려서 민간 소비가 더 떨어진다. 그러면 1990년대에 무르칼자께서 경기를 침체시켰던, 일어버린 삼심자를 낳았던 미에노야스키의, 그때 당시에 BOJ의 총재인데요. 이 실수를 저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 예배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대장성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두 가지 있겠죠. 3월 해제설, 4월 해제설. 지금 3월 해제설이 있을 때는 일단 이렇게 급격한 해제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해제설, 그다음에 4월 해제설인데요. 이게 어떤 때냐. 역시 PBT, PBT로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난성토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 해제였을 때는 그만큼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럼 해제할 때는 미국식 패드처럼 밴드제를 도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시청자로만 아시겠지만 위기에 지금 기준금리는 하단 5.25에 상단 5.5%죠. 밴드제. 경제가 불확실할 때는 통화정책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을 때는 밴드제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례에서 보면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0.1%입니다. 단일금리제입니다. 이걸 밴드제를 설정해서 올리기는 올리되, 제로 내지는 플러스 0.1. 지금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요. 이렇게 해서 사실 밴드제로 돼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하면 지금 정책의 초입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밴드제로 해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상단 5.25에서 5.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플러스 0.1% 이번에 조정한다면 3월 달에 0% 하단으로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아마 시장 움직임과 관련해서 보시면 이해되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 국내 언론에서는 3월 해제설을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현재에서 보면 4월 해제설에 대해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국내 언론의 것처럼 3월로 조기 해제될 때는 정책적으로 불확신, 그리고 오랜만에 변경하기 때문에 새로운 변경에 대해서 사실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밴드제 0에서 0.1%로 플러스 0.1% 올리되 하단으로 운영한다, 0%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냐 4월이냐 어쨌든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임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 갈라포거스 함정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네. 오늘 한번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일본은행 소관입니다. 디프레 탈출은 일본 정부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디프레 탈출과 마이너스 금리제가 일본은행이 헌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 사실 디프레에 선언을 했던 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다는 머리 스타일이 이상하신 분 있죠? 보이스미 정부, 보이스미 정부가 2001년에 공식적으로 디프레인을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디프레인을 탈출한다면 23년 만에 정상화되는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코너에 지금 몰리고 있죠. 국민들의 지지도가 지금 기사 총리가 10%댑니다. 코너에 몰리고 있죠. 그러면 홍 앵커가 만약에 기사 총리한테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 앵커가 기사 총리 입장이라면 지금 디프레 탈출을 선언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마음이 좀 혹할 것 같은데요. 유혹이 있죠. 왜냐? 내가 디프레를 탈출하면 아이고 23년 만에 내가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디프레를 탈출했다 하는 그런 쪽에 업적을 이룬 느낌 아니겠습니까? 업적을 이룬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 업적을 이룬 느낌 때문에 유혹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책이라는 건 사실 정책적으로 디파츠 메이저이죠. 그렇죠. 본인의 개인적인 사심에 의해서 디프레 탈출을 선언했는데 디프레 탈출을 선언했을 때 일본 경제가 더 고꾸러지면 국민들이 어려지면 이거는 대단히 실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주말에 우리가 외신에서 가장 화제였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 입장에서 미국 국민의 전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인데요. 내가 떨어지면 미국 전역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이게 대통령의 모습으로 적당할 것인가. 그게 개인적 사심이지 않습니까? 미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상 뭐냐. 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옥죄를 지어낸 것. 저런 사람이 대통령에 나서겠느냐. 우리 총선에도 그런 쪽의 시각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유혹은 있지만 디프레 탈출을 기시타 총리가 선언할 때는 경제 지표성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CPR이든가 임금 상주는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정상됐습니다. 이건 BOJ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3월 달 해제세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의 성환, 기시타 정부의 성환인 디프레 탈출을 선언할 것이냐. 그런데 4분기의 성장기를 아까 설비 투자 내역이라든가 민간 소비에 봤을 때는 디프레 탈출하기는 아직 경제 지표상으로 상당히 부작용을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기시타 총리가 굉장히 갈라포가 3장에 빠져 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반대한다면 일본은행과도 이렇게 외골세에 빠지고 여기에 디프레 탈출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디프레 탈출한 업종을 위해서 디프레 탈출한다면 지금 집권당, 자기가 정책을 같이 해야 되는 대장선과도 있다는 점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기시타 총리 같은 경우에는 디프레 탈출 문제에 대해서 옴짝도부터는 일본은행도 눈치를 봐야 되고 대장선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외단섬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유명한 갈라포가 3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갈라포가 3장은 국민으로부터 지도가 떨어지니까 기시타 총리가 외단섬이 되는 거고 일본은행서부터 떨어지니까 외단섬이 되는 거고 대장선도 떨어지니까 외단섬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갈라포가 3장이라는 용어가 현지에서 들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만약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된다면 시장에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죠? 네, 일단은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디케이지스가 3월 7일, 8일 4만 선을 돌파했죠. 사무라이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도 M7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좀 권유했는데요. 차익 실현을 좀 해달라 해주십사 하는 문제인데요.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 올라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해주십사 하는 예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금리 해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금리 유지했던 것이 국채 금리 하락과 함께 사무라이 세븐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 상승을 해서 4만 선이 돌파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가 됐을 때는 국채 금리가 벌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국채 금리 신전물에 대해서 지금 0.7%까지 올라왔는데요. 역시 국채 금리 상승이 되니까 민감한 사무라이 세븐 정목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N달러 환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론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지금 돌려주시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 때는 N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N화가 강세되죠. 이론상으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유지할 때는 국채 금리 하락하는데 N저가 됐죠. 이것이 N달러 환율이 149, 150엔까지 갔던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 때는 이론상입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일본의 N화가 강세가 돼서 국내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시점에서 일본의 증시가 이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N화가 강세된다면 일본의 4분기 성장률이 지금 플러스 0.4%입니다. 민간 소비가 사라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냐. 수출과 설비 투자가 바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지고는 기업의 현금 확보가 좀 떨어지는 거죠. N화 강세가 될 때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일본 기업의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은 경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에 해제될 때는 맨 디젤을 도입해서 0에서 0.2%로 가더라도 하단, 0에서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바로 이론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마이너스 금리가 해제됐을 때 N화는 강세를 나타내야 되는데 최근 보면 N달러 환율이 지금 149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N화 투자 환율이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금리 해제해 결국 N화 투자한 건 이제 뒤늦게 손을 빚을 바리지 않느냐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일본의 주카바, 국채 금리는 일본의 단일 변수입니다. N달러 환율은 단일 변수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 해제한 게 미국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일 변수에 해당되는 일본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라서 비교적 크게 영향을 받았죠. 지금 닉계 지수가 아마 김천피디께서 보여주셨으면 한 3만 8천 선대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만 8천 선대죠. 그래서 그리고 국채 금리도 꾸준히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겨냥해서 아마 2월 달에 0.6%에서 지금은 0.7%대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N달러 환율은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 그것도 한 18년 만에 해제한다. 예를 들어서 디플레도 23년 만에 해제한다 하면 에너가 강세되지 않느냐? 그러면 에너 산 사람이 뭐냐? 지금 돈을 버지 않겠느냐? 뒤늦게나마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N달러 환율을 김천피디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 N달러 환율이 어떠냐? 깍구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149인이죠? 그리고 지금은 3월 1번의 회계 년도 결산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결산을 위해서 송금해야 됩니다. 그럼 N화 수요가 많습니다. N달러 환율이 깍구로 뭐냐? 하락해야 됩니다. N화가 강세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의 회계 년도 결산을 앞두고 자연스럽게 규정적으로 N달러 환율이 하락. N화가 강세되는 시점에서 N달러 환율이 김천피디께서 보여주셨습니다. 149인으로 깍구로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의 CPI, PPI라 이런 쪽에서 말도 인프레션이 되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는 물건나 가고 6월 달에 금리 인하도 90%대에서 50% 떨어지니까 달러 강세되는 거죠. 달러 강세의 의미니까 결과적으로 N화가 약세돼서 N달러 환율이 149인 때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와나라바의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N화 회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마이너스 금리 해지하니까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또 N화 추천을 좀 이렇게 투자적 측면에서 하는데요.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N화 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아직도 좀 많이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회의, 우리 국내 증시와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일주일 이상 대답한 외국인 자금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월 20일인가요? 정부의 정보표 PBR 정책이 나오고 있는 이에 외국자분이 한 10조 원 정도 수출 관련된 PBR 정보 중심,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중심으로 해서 샀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직에서 2,700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알맹이가 없다. 차입신호를 좀 권유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금요일이죠. 깜짝 놀리셨을 겁니다. 15일에 외국자분이 하루에 1조 원, 그것도 수출 관련된 PBR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처분했습니다. 아마 하루에 1조 원 정도 처분한 것은 작년 8월 계산해보니까 17일 이후에 가장 하루에 1조 원 정도 처분한 것은 약 7개월 만에 이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인데요.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2,700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분이라는 사람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오는서부터죠. 일본의 마이너스 금액 해제,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의 엔화 강세 이렇게 다 보니까 와다나베이 불빌여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동안 와다나베 부인 엔케리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한계 저 PBR 종목은 대부분 다 달러 계장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분석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와다나베 부인조차도 지금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조 원 정도 이렇게 외국 자본이 이탈한 데는 미국의 인프레, 마을지 인프레, 샤카, 그다음에 4월의 부동산 PF 제기설, 이게 큰 영향을 맺혔다고 보입니다. 와다나베 부인들은 지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액 해제, 그다음에 디프레 탈출 여부에 관계없이 특별히 엔케리 자금이 이탈된 조짐은 내용도, 양도 없고 그다음에 특별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은 미국의 미개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1조 원 정도 현대차, 기아차를 중심으로서 집중적으로 차익 실현했던 게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사실 미국의 인프레 문제에 대해서 이번 3월 FMC에서 어떤 회의 결론을 내놓을까, 이 문제에 특히 낫프로드, 점도폐상의 중립금리 수준에 의해서 이게 지속력과 결정되겠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미리 알아보낸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해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